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특강 이번 시간에는 여섯번째 시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라는 매수 매도의 방법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또 잘 할 수 있을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라는 것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한번에 몰빵하지 않고 나눠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첫번째로 3분할이 적당합니다. 세번 정도 분할해서 이거는 물타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여기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주요 지지권에서 분할하면 적정 단가로 물량을 늘려가기가 좋은 겁니다. 한번에 매수해서 쭉 올라가 버리면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항상 많은 수익을 얻기보다는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그런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한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타기와는 다른 이유 시나리오대로 실행에 옮기는 계획된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6만원에서 내가 사 들어가겠다 한 세번 정도 분할해서 사 들어가겠다라고 미리 계획된 매매와 내가 그냥 6만원 정도면 싸다 싶어서 사 들어갔는데 빠지니까 추가로 막 저점 매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 들어가는 그런 물타기와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반드시 시나리오가 미리 작성이 되어있어야 돼요. 몰빵과는 반대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렇다면 매도는 또 한번에 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한 세번 정도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한번에 다 매도할 때는 그러한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크게 흔들릴 때나 큰 운봉으로 폭락이 나올 때는 한 번에 다 던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적당한 목표치 인근이라든지 추세가 좀 흔들릴 것 같다라든지 그럴 때 삼분할해서 매도를 한다면 추가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 없이 최적의 타이밍을 여러분들 노려서 수익을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삼분할이 적당하다. 그러나 하락의 강도에 따라서 맞춰 진행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봉이 크게 막 떨어져 있는데 삼분할 해야지라면서 나머지 물량을 가만히 들고 있기보다는요. 목표치 달성이라든지 정해서 밀릴 때라든지 지지가 붕괴되는 그 강도에 따라서 나도 따라서 삼분의 일 삼분의 일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도 다 매도할 것이냐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기준을 삼고 있는 시그널을 준수해서 그렇게 실행해 옮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우리가 매도가 흔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하고 난 다음에 더 갈까 싶어. 그렇죠? 손절. 기회는 언제나 다시 온다.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장에 순응하고 인정하라. 내가 기준 삼은 기준선이 무너진다든지 직전 저점을 지지할 것이다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무너진다든지 하면요. 손절을 하고 다음 상황을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파워포인트로 한번 챙겨봤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요. 최근에 또 강한 상승세 이후에 저점을 좀 받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추세와 수급일 했는데요.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초강력 추세는 조금 훼손이 됐죠. 20일이 무너지면서 60일 인근까지 왔으니까요. 자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기관은 조금 사주는 반면에 코스피.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매수해주던 외국인.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전 방송에 보면요. 코스피가 여기 오른폭에서 여기 오른폭에서 여기 정도는 절반 정도 후간 피고나치 적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정받았으니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 기대해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정거점을 돌파한 반면에 자 코스닥 상대적으로 피고나치 61.8% 정도 조정, 그러니까 조정폭이 상승도 가팔랐습니다만 조정도 가팔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강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코스닥은 정거점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정거점을 돌파했습니다만 동이 61인근까지 힘없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 추세와 수급이랬는데 수급이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사고 있다? 기관도 조금 사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또 사고 있어요. 자 외국인 던지는 물량을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잘 갈까요? 잘 가지 못해요. 우리는 철저히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같이 발맞춰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차근차근 또 다른 시간 만들어서 말씀드려보기로 하구요.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자 분할 매수 인재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지지권에 왔다 이거죠. 그쵸? 코스닥 보다는 코스피가 현재 조종을 또 적당히 받고 여기는 조종을 적당히 받았다기 보다는 조종폭이 작긴 합니다만 여차하면 밑에 61이 확 무너지면요.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깐요. 일단 변동성 부분에서는 코스닥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코스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온다든지 그 과정에서 기관도 같이 매수에 동참한다든지 하면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 첫 번째 매수 가능하다 이거죠. 한 번에 몰빵한다? 노 라고 했습니다. 세 번 정도 분할해서 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외국인이 선물도 같이 만약에 사준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내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첫 번째 진단 베팅 정도는 해 들어갈 수 있겠죠. 분할 매수 그러면 삼성전자 닥터케이가 6만원대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앞전 강의들 한 번 돌려보시면요.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조금 좁혀서 보자면 그 지난한 하락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러면서 닥터케이가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상승 초입 노려라. 6만원대 노려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6만원에 매수를 했다면 7만2천원. 삼성전자로만 벌써 20%를 수익 낼 수 있는 겁니다. 근 3개월 정도만 해요. 그렇다면 분할 매수 상승 출세 전환됐고요. 6만원 인근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겠죠. 그러면 내가 3분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목표치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출세 무너지기 전까지 내지는 전고점 손절 라인은 여기 직전 저점 이탈하는 이 시점을 손절 라인으로 찾고 다 던질 필요까지는 없겠죠. 삼성전자니까 물량을 줄여나가는 첫 번째 지지 이탈은 여기 라인을 삼고 사 들어간다면요. 첫 번째 매수 가다가 조금 쳐져요. 은봉으로 그런데 20일 60일 지지권이죠. 여기서 두 번째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또 20일 무너집니다만 60일 인근에서 아래꼬리 당기면서 반드시 더 넣죠. 이렇게 한 3분할 정도 한다면요. 단가는 여기 중간 정도 되겠죠. 6만 2천원권 정도 단가가 형성되겠죠. 6만원 그죠. 6만 천 천원대 그 다음에 6만 한 2천 5백원 6만 3천원대 되니까 6만 1천 5백원 6만 2천원 러프하게 잡으면요. 그러면 적절히 3분할 한 이후에 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추세가 계속 안 무너지고 정고점도 돌파해버리니까 7만 2천원권까지 충분히 홀딩 가능한 거죠. 자 추세 무너졌어요. 추세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시장보다 더 양호해요. 삼성전자가 자 왜 그럴까요? 추세와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던지는데 외국인이 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 사죠.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롯이 오롯이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내가 같이 따라가면요. 손실볼 가능성 작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좀 지워보자면 됐습니다. 다 지우게 하면 또 여기도 다 지워지니까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외국인 사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흔들려도 삼성전자는 견주하게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누가 던진다? 이쪽으로 가면요. 개인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구요. 아유 몰라 이러다 또 빠질라 싶어서 던지는데요. 지금 던질 필요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이 한번 챙겨봤구요. 자 분할 매수 아 그렇게 해 들어가면 되구요. 자 그러면 이후에 시나리오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그죠? 자 지금 현재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개월 만에 20% 수익이면 작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그러면 조금 추세가 아까 매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가 무너진다던지 내 목표치가 아 달성이 됐다던지 그러면 내가 매도를 고려한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어 지지 저항선을 한번 꺼본다면요. 삼성전자 위에 저항대는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보면요. 아 여기 69,800원 여기가 무너지면 러프하게 여기서 두번이나 지지했죠. 7만원대로 보면 그냥 러프하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아 이제 6만6천원권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추세가 강력한 20일 추세를 한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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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7만원대 만약에 이탈한다면 내가 책실은 해나가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우는 겁니다. 언제? 즉흥적으로 한다? 아니 시나리오대로 미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21선도 한번 흔들렸고 여기 지지권인데 만약에 여기를 무너뜨리면 첫번째 매도해나가겠다. 다 던진다? 노 3분의 1정도 던진다. 세번 나눠서 던지는데 이게 운봉이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분의 1 3분의 1만 던져야지가 아니라 그 무너지는 강도에 따라서 너무 운봉이 크게 막 무너진다면 3분의 2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그 종목에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크게 밀린다든지 그 매도의 시그널을 보면서 같이 나도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종 매도는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삼성전자는 들고 갈 필요성이 있으니깐요. 여기 7만원대가 무너지면 1차 매도를 하고요. 여기 6만 7천원권 정도에서는 반대가 할 겁니다. 한 번에 안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했던 물량을 여기서 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도 무조건 쭉 들고와라. 그것이 중장기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위에서 추세가 흔들릴 때 조금 줄여졌다가 그 줄인 물량은 다시 지지권. 여기가 7만원 6만 7천원대가 왜 지지권인가 하면요. 초강력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수돗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석이에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미국 시장 전일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나스닥 1.45% 상승해서 전고점 인근까지 또 왔고요. 다우도 전고점 인근까지 상승하는 0.84% 상승입니다. 여기 전고점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정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연속적으로 다우도 한 4-5일 이렇게 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올라왔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과연 강하게 돌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60일 인근에서 반등할 테고요. 그렇지 않고 또 좀 밑으로 쳐진다면요. 60일 상당히 이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니까 1320원 인근으로 반등을 하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됐다? 그렇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죠. 환율이 오르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거죠. 반비례한다. 그렇다면 체크포인트 다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해 줄 것이냐. 전일 미국시장 양호하게 끝났으니까 외국인이 또한 좀 쉬었으니까 이제 또 다시 매수에 가담해 줘야지 하고 매수해 주면 나도 같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 매수 가능 그렇죠?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 미국이 올랐든 뭐 했든 나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또 던지면요. 60일을 이탈하게 된다면 밑에 2480까지도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고스닥은요. 820인금까지도 밀릴 수 있는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나온다면요. 매수를 보류하시고 더 관망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수급과 추세에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뭐든 알림 설정에 넣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좋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